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34% 이상이 보행 사망자에 해당됩니다. 차들 사람의 사고에서 상대적 약자는 당연히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더욱더 조심성 있는 운전을 해야 하고 항상 보행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보행자의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보행자 중에서도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교통약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해당 구역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그리고 보행자 보호 관련 노면 표시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지켜 운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다른 연령층이나 비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신체적 능력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이 차량을 잠시 주목해보시죠. 우측 주정차된 차량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이지 않았던 어린이 두 명이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례처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고 시야가 막혀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행히 이 운전자는 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심성 있게 미리 일시정지하였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시야가 제한되는 만큼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는 12만원, 승합차의 경우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면 표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행 표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그재그 표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횡단보도 전방처럼 자동차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그재그 차선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지난 2010년 서울청이 서울의 주요 교차로 10곳에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한 후 운영해 본 결과 교통사고율이 약 15%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 2014년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돼 현재는 전국에 설치되고 있는 안전운전 차선입니다. 따라서 해당 노면 표시가 있는 장소를 주행할 때에는 주변을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특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전방 50에서 60m의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표시인데요. 운행 중 이 표시를 보았다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 표시는 미리 사전적으로 대처를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이 노면 표시를 발견하면 운전자는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속 방지턱입니다. 주로 주거단지, 학교 부근처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턱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효과와 또한 턱을 넘을 때 자연적으로 속도가 줄 수밖에 없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과속 방지턱이 있을 땐 운전자는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표시들은 모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그만큼 보행자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한데요.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됩니다. 즉, 입장이 뒤바뀌는 겁니다. 욕지사지라는 말처럼 보행자는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 자신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 보행 중 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잘 준수해야 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교통약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